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더일즈에서 건바를 치고 있는 김준서라고 하고요 저는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악기 좋아하시나요? 아 건반 베이스도 들리고요 저는 베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엄마를 쫄라서 베이스를 사서 혼자 연주를 많이 하곤 했는데 지금도 요즘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좀 떨리지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민이 형이 되겠어요 세민이 형이 되겠어요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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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산에서 도루가 뛰던다 불이 있다 늪히 있다 딸과 아들이 불가드 불어오가는데 노루가 뛰던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제 비전 좀 잘 들으셨나요? 많이 인식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으로는 저희 밴드의 얼굴 간판이죠. 라이징 스탯 김환경 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제가 신신당부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부터 김환경 씨가 하는 모든 발언은 저희 도일지의 정치적 견해와 전혀 무관함을 이 자리에서 영극히 밝힙니다. 김환경 씨 정치적 견해왔 정치적 견해왔 정치적 견해왔 정치적 견해왔 정치적 견해왔 к 당기 안녕하십니까